경상할기로는 나 그냥 뚫어지더라구요 이거 유니콘 날려버려가지고 오... 날려도 움직이네? 어떤 어떤 컨셉인가요? 사막에 있는... 사막에 있는 고래? 네 멋집니다 지금 크레이크터한테 투명화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RT를 누르면 날라가는데 어... 저 관역이 웃기네 관역이 사람이야 네 다이몬드 여기 지금 마스킹 해놓은게 어 오 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무한복제네 괜찮아 질문합니다 왜 만드셨었나? 전 다이아몬드 무한복제네 응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황탈이 왜이렇게 가벼워가지고 월일러 하나봐요 월일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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